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몸과 관련된 꿈은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건강, 자기인식, 자아에 대한 평가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몸 꿈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 우리의 내면, 상태나 건강,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히 신체 부위별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내면의 신호를 파악하는 기회가 됩니다. 몸 꿈은 때때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신체의 이상을 감지하고 이를 꿈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의 특정 부위가 아픈 꿈은 실제로 해당 부위에 대한 질환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자아를 상징하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몸의 상태가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또는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마음 상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몸 꿈은 우리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는 꿈은 현실에서 무언가에 억눌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몸과 관련된 꿈은 다양한 상황과 신체 부위에 따라 상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나타날 수 있는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픈 꿈은 현실에서 해당 부위의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다치는 꿈을 꾼다면, 이는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건강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커지는 꿈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반면 몸이 작아지는 꿈은 자신감 상실, 자아 위축, 혹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부담과 책임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몸이 다치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상처나 자아에 대한 상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거나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을 입었을 때 꿈에서 몸이 다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꿈은 현실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상황이나 책임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삶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건강에 대한 불안이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몸 꿈을 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자아에 대한 평가 등이 몸과 관련된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 꿈은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건강 신호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만약 몸의 특정 부위가 꿈에서 자주 아프거나 다친다면 실제로 해당 부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이 몸의 문제를 감지하여 경고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몸 꿈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아, 인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신의 몸이 아름답고 건강해 보인다면, 이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이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몸이 약해 보이거나 다치는 모습이라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낮은 자존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이나 다치는 꿈은 현실에서의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주로 책임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내면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살해 1.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던 회사원 한 회사원은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주 몸이 움직이지 않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서 그는 몸이 무겁고 마치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높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그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꿈을 계기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살해 2.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 한 여성은 외모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꿈에서 자신의 몸이 작아지고 왜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해 3. 건강 문제로 인해 특정 부위가 아픈 꿈을 꾼 사람 한 남성은 꿈에서 계속해서 허리가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꿈이 반복되자 그는 실제로 건강 검진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허리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신체가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꿈이 건강 문제를 예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살해 4.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를 겪고 있던 사람 한 사람은 연애 문제로 인해 자주 몸이 다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상처와 갈등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관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알몸에 자신이 도취된 꿈 남이 자신을 우러러볼 일이 생기며 알게 모르게 형제들의 도움을 받는다. 남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는 꿈 남이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입는다. 황금구렁이가 사람의 몸을 층층이 감고 있는 꿈 남자가 꿈을 꾸면 부기국명 재수가 있고 여자가 꿈을 꾸면 임신을 한다. 밝은 빛이 자신의 몸을 비추는 꿈 남자는 명망과 직위가 높아지며 여자는 귀에 대해 자식을 두게 될 짐주이고 우암 및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해진다. 오늘 속에 자기 몸이 비치는 꿈 남자는 벼슬을 하고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된다. 자신의 몸이 돌이 되거나 돌로 된 조각상처럼 서 있는 꿈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며 삶이 권태스럽고 무의미 부감정한 상태를 암시하는 꿈이다. 푹 쉬면서 좋았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무력감을 표현하는 꿈일 수도 있다. 강물에서 멱을 감는데 오히려 몸이 더러워지는 꿈 노력한 대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자신을 속박하는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꿈이다. 몸을 씻었는데 더욱 더러워진 꿈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함 수술 도중에 몸이 뻐근한 느낌을 받은 꿈 누군가 자기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게 됨 누군가를 공격하려 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꿈 누군가를 공격하려 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철두철미한 계획과 사전 정보를 준비하여 대비해도 실패하며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몸에 어린아이의 대변이 묻어 불쾌하게 여기는 꿈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창피를 당하게 된다. 거북이가 몸통 속으로 목을 집어넘는 꿈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나 원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심의 나나를 보낸다. 눈썹이나 수염 등 몸에 있는 털을 깎는 꿈 눈썹이나 수염 등 몸에 있는 털을 깎으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체면을 깎이는 일을 당한다. 눈이 내려 온몸을 덮는 꿈 눈이 내려 온몸을 덮는 꿈을 꾸게 되면 아무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게 오래 산다. 자신의 몸이 얼거나 얼음 속에 갇히는 꿈 다른 사람과 떨어져 고립된 상태를 나타낸다. 정신적 위기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손수권으로 몸을 가리거나 닦아내는 꿈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거나 예기치 않던 일로 망시를 당한다. 세찬 비로 몸이 흠뻑 잡는 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 귀를 촉촉히 맞으면 자비로운 사랑이나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몸에 짐승처럼 털이 많이 난 꿈 단체의 우두머리로 추대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온 몸에 털이 원숭이와 같이 나 있는 꿈 단체의 지도자로 추천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달의 그림자가 몸에 들이오는 꿈 달의 그림자가 몸에 들이오면 만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혼담이 있으면 깨진다. 달팽이가 몸에 붙어 있는 꿈 달팽이가 몸에 붙어 있는 꿈은 좋은 꿈으로 해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라면 여자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여자라면 남자의 고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꿈입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지요. 몸에 날개가 생겨 공중으로 날아가는 꿈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이겨나간다. 몸이 물속에 있는 꿈 대기라고 문수대통을 뜻한다. 호숫가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는 꿈 깨어 각성하여 참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매사가 대통하다. 아이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꿈 배중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하찮은 인류 싸움을 하게 된다. 구설 수가 있다. 몸에서 구덕이 나오는 꿈 대체로 구덕이가 나오는 꿈은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지만 살아있는 본인의 몸에서 구덕이가 나오고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체에서 구덕이가 나오는 꿈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소의 피로 옷이나 몸 주위가 모두 피범벅인 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재물도 풍성해지게 되어서 집안이나 사업이 번영할 길몽이다. 독수리나 솔개가 날아와 다리나 몸을 무는 꿈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므로 피부나 몸과 접촉하면 그 기상이 전해져서 하는 일이 성취된다. 누군가의 혀가 길어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 동료나 친구 때문에 자신이 공경에 빠지거나 이용당하는 꿈 정령과 흥령이 몸을 비틀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두 권력자, 두 개의 권력단체, 훌륭한 남녀 한 쌍을 상징하고 태몽일 경우는 태아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몸이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 땅이나 들판, 흙은 삶의 기반, 직업, 재정 상황,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 몸이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꿈은 자신의 땅이 될 곳을 미리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기반을 강화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즉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땅을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마음이 여유를 잃거나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해질 때 이런 꿈을 꿀 수도 있다. 몸이나 옷에 흙이 묻는 꿈 땅이나 들판, 흙은 삶의 기반, 직업, 재정 상황,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 여기서 옷에 흙이 묻는 꿈은 흙의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옷이나 몸을 더럽히는 나쁜 요소로 해석한다. 그래서 마음에 개혁하지 않은 일과 관계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엉뚱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흙을 털어내면 오해나 누명을 벗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 흙을 털어내면 병이 낫는다.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은 보기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 격이다. 복권의 끝자리 수 2, 3개가 틀리는 꿈이다. 손목시계가 너무 커 몸에 감고 있는 꿈 뛰어난 재능으로 사회생활에서 지도력이 강한 사람으로 부각되거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 아기가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꿈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애군이 생긴다. 배내 몸속에서 이빨 고치는 약을 구한 꿈 뜻밖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생긴다. 그물같은 모양을 몸에 덮어 쓰거나 강조되어 보이는 꿈 뜻밖의 재물이나 우리사주 같은 주식이 생기는 등 안전한 수확을 암시 자신의 몸이 뚱뚱해지는 꿈 뜻밖의 행제를 상징한다. 뚱뚱한 사람을 보는 꿈도 마찬가지이다. 알몸으로 자신이 물가에서 수영하는 꿈 막혀있던 일을 풀리고 희망찬 미래가 보인다는 암시 달의 그림자가 몸에 들이오는 꿈 만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혼담이 있으면 깨진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외출하는 꿈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살로 낯이 뜨거워진다. 구설 실패가 있다. 하나의 몸에 많은 팔과 손이 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부하 세력 파벌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 포수가 꽁을 잡아 몸에 지니고 있는 꿈 많은 재물을 얻게 됨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꿈 많이 더럽혀지면 커다란 실패를 조금 더럽혀지면 작은 실패를 의미 천을 몸에 두르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집에 들어가는 꿈 매우 불행한 사태 또는 중벽 사망 등 액화가 발생하게 아이 몸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는 꿈 맹독한 바이러스 균이 몸에 전염되어 중병을 앓게 된다. 사경을 헤맨다. 번개를 맞거나 번개불이 몸을 환히 비추는 꿈 명성을 떨치게 되고 집안에 재물이 찾아들어 기름이 가득할 징조다. 용이 몸 위로 덮치거나 목에 걸치는 꿈 명예, 권세, 재물 등 원하는 것을 얻는다. 파리떼가 몸에 달라붙거나 음식에 달라붙는 꿈 목이나 파리 등 해충은 방해물, 방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 병의 상징이다. 파리떼가 몸에 달라붙거나 음식에 달라붙는 꿈은 당시를 모험하고 비방하여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또는 병이 생기거나 재물이나 이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모여든다. 수영복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수영한 꿈 모든 일에 있어 타인의 간섭 없이 저유로움 구름이나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잇몸에 검은 사마귀가 나 있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공직자는 증권, 부동산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선녀가 알몸으로 호수에서 목욕을 하는 꿈 모든 잡념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마음을 갖고 참된 인간이 된다는 암시이다. 지이탐구, 성찰, 행운의 여신 등을 상징한다. 꼬리가 긴 새의 꼬리털이 몸의 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꿈 모친이나 부인에게 손실, 재난 내지 불상사 등에 굳은 일이 생기게 된다. 자기 스스로 흰옷으로 갈아입거나 천으로 몸을 감싸는 꿈 모함이나 손절을 입는 피해 및 질병, 우한의 불상사 내지 말성이 생긴다. 몸속에 피멍울이 생긴 꿈 몸에 고질병이 생기거나 가슴 아위로 우러병에 걸리게 된다. 질병이 생긴다. 몸에 구더기 꿈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거나 구더기가 나오는 꿈은 끔찍하고 흉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본인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체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몸에 날개가 생겨 공중으로 날아가는 꿈 몸에 날개가 생겨 공중으로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당면한 문제들과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이겨나간다. 몸에 멍드는 꿈 몸에 멍드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앞으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아플 수 있습니다. 감기로 끝날 수도 있고 독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꿈은 자체만으로는 해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벌레인지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지지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징그러운 곤충이 붙으면 흉모 일반적 곤충이 붙으면 길몽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또한 징그러운 곤충이 붙더라도 기분이 좋았다면 길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불이 붙는 꿈 몸에 불이 붙는 꿈은 길몽에 해당합니다. 꿈 해몽상 불은 금전적 운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불이 거세게 일수록 그 운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이 몸에 붙었다는 것은 본인 자체가 유명해지고 명예가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성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몸으로 기어 올라오는 꿈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작은 병을 키우면 큰 병이 되는 법이니 건강검지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몸에 총탄이 박히는 꿈 몸에 총탄이 박히는 꿈을 꾸게 되면 혼담이 오가거나 어떤 계약을 맺게 될 징조다. 몸에 털이 나는 꿈 몸에 털이 나는 꿈은 남녀가 다르게 해몽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매사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몸에 혹이 나거나 피고름이 나오는 꿈 몸에 혹이 나거나 피고름이 나온 꿈을 꾸게 되면 온수대통하고 추진 중인 일들이 원만히 발전되어 간다.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은 길몽으로 많이 해몽을 하곤 합니다. 벌레는 근심거리를 상징합니다. 몸에서 벌레가 나와서 빠져나가게 되면 걱정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꿈 몸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것은 근심걱정거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몸이 썩어들어가는 꿈과 같이 좋은 꿈이며 걱정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는 것을 암시한 꿈이다. 몸이 기형인 사람을 보는 꿈 몸이 기형인 사람을 보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꿈은 세상에 이를 피해 숨게 되거나 멀리 여행을 하거나 은둘하게 되는 일을 암시하는 꿈이다. 마음이 불안하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던지 숨고 싶어하던 사람이 꾸게 되는 꿈이기도 하다. 몸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뜨는 꿈 몸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뜨는 꿈을 꾸게 되면 지인의 명예, 재물을 잃는다. 남에게 사기를 당할지 모르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몸이 아픈 꿈 몸이 아픈 꿈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머리가 아픈 꿈은 머리를 흑사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손이나 다리가 아픈 경우에는 부상과 질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나 가슴이 아프게 되면 본인의 건강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이나 옷에 흙먼지가 묻는 꿈 몸이나 옷에 흙먼지가 묻는 꿈을 꾸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병에 걸린다. 꿈에서 자신의 몸을 바짝 웅크리거나 도사리는 꿈 무언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노출된다든지 후회할 일이나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몸의 상복을 입어본 꿈 무직자는 취직을 하게 된다. 물 위에 자신의 몸이 비치는 꿈 물 위에 자신의 몸이 비치면 남자는 흉하고 여자는 임신할 징조이다. 잇몸에 검은 사마귀가 나는 꿈 미혼 남녀는 결혼 때 길이 결정된다. 자신이 문둥이가 되거나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 꿈 미혼의 처녀는 부자 내지 재물복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다. 상대방이 쏜 총알이 몸에 박힌 꿈 미혼자는 혼담이 오고 가고 사업상 계약이 이루어진다. 몸의 일부를 노출시킨 꿈 믿었던 곳이 줄어들거나 과시할 일, 공개할 일 등이 줄을 잇게 된 알몸으로 집에 들어가는 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길 꿈 운어른과 스승에게 공손하게 삼가는 몸가짐을 보이는 꿈 바른 몸가짐을 함으로써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에게 따뜻하고 자애스런 사랑을 받게 된다. 예의범절, 봉사, 솔선수범, 친절 등이 있다. 뱀이 자신의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고 있으는 꿈 배우자에게 자유를 구속받게 되거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거나 하는 등의 가정파탄을 면치 못하게 된다. 뱀에게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지는 꿈 뱀에게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지는 꿈은 재물이 들어올 것을 의미한다. 크고 힘센 뱀에게 물릴수록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뱀의 몸속에서 약을 추출해내는 꿈 뱀의 몸속에서 약을 추출해내는 꿈을 꾸게 되면 정치가, 사업가, 권력자 등이 될 귀한 자녀를 두게 된다. 뱀의 몸속에서 이빨 고치는 약을 구하는 꿈 뱀의 몸속에서 이빨 고치는 약을 구하면 못받게 생활 필수품이 생긴다. 뱀이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는 꿈 뱀이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는 꿈은 배우자에게 자유를 구속받거나 끊임없는 불화로 가정파탄을 면치 못한다. 뱀이 몸을 감는 꿈 뱀이 몸을 감는 꿈은 의도하지 않게 돈이 생기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 뱀이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는 꿈을 꾸게 되면 구렁이가 자신을 감고 있으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뱀이 자신의 몸을 친친 감으면 결혼을 하거나 임신한다.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뱀을 죽이는 꿈 벅차고 어려운 일이 생겨 낭패를 당하거나 과거에 자신에게 방해되었던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도 된다. 사람의 몸이 웅덩이나 깊숙한 땅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꿈 번거로운 고민거리 또는 말썽 및 자해를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건강의 이상이나 수명에 관련된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벗은 몸을 가리지 못해 당황해하는 꿈 벗은 몸을 가리지 못해 당황해하는 꿈은 자기 신분이나 사업의 결과에 관하여 협조자 동조자 대책 등이 없어 힘들어진다. 햇빛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었던 꿈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치료가 되며 직장인은 진급이 되고 계획했던 일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얀 천으로 몸을 감싸거나 붕대로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꿈 병원 신세를 치게 되거나 사람들에게 모험을 받아 처지가 곤란해지고 손재수가 생길 암시이므로 생활면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몸에 청알이 박히는 꿈 병을 앓거나 새로운 일이 생길 꿈 미운 여성은 청원을 받을 꿈 조상의 누군가가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불쌍하다고 우는 꿈 병이 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기 몸에 햇빛이 비치는 꿈 병이나 심리적으로 억눌려 힘들었던 상황을 훌훌 떨치고 일어날 좋은 징조이다. 시험이 있으면 합격될 것이고 외로운 사람이라면 귀인을 만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햇빛은 상처의 회복 병의 치유 은혜 자비 사랑 평화 안정의 상징이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거나 혼란으로 절망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도움이나 위로해줄 사람이 나타난다. 또 태몽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인도해줄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